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박세입니다 오늘 대세대세 예은이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예은이가 저한테 밥을 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떡볶이 먹을래? 라고 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떡볶이집으로 데리고 갈건데요 생판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떡볶이를 뺏어 먹는다면 반응이 어떨지 예은이 입술 대빨 나오게 하러 가시죠 이거 진짜 맛있어? 장난아니라니깐 몇번을 얘기해 예은이가 또 왔어요? 제가 또 왔습니다 오빠가 엄청 맛있다고 칭찬을 해 떡볶이를 먹으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감명깊었어?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닌데? 뭐 먹을래? 추천해줘 추천해줘? 뜨거운 기름 한스푼만 주시겠어요? 미친다 뭐하냐? 맛있어 뭐하냐고 이모의 사랑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 주세요 뭐 이모의 사랑 뭐하는거야? 원래 이렇게 한다고 이모랑 나랑은 너 잠바 떡볼아 놔야 되지 않아? 잠바? 응 떨어지겠다 떡볼아 놔 어댕궁이 진짜 맛있어 순대 먹어봐 맛있네 소스가 특이하지 맛있냐고 있어 뭐 드실까요?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떡볶이 1인분만 드실까요? 네 나 내일 생일인데 뭐 해줄거야? 너 내일 생일이야? 응 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해줄거지? 그래서 오늘 왔잖아 생일파티 생일파티인거야? 무시하는거야? 아니 아니 너무 애맙겨서 남마분식 무시하는거야? 너무 애맙겨서 생일 축하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생일 파티는 처음이야 오빠가 최고야 사랑하는 정대세 나 조용히 해 왜 서른있잖아 죄송합니다 고고 죄송합니다 귀여워 다음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그 말이 듣고 싶었어 좋아하네 전화 탈자 잠깐만 여보세요 나 지금 밥먹고있어 내가 전화할게 왜 자꾸 나를 불러 왜? 아니 떡볶이를 뺏어 먹었다고? 떡꼬치를 먹었다고? 아니 떡볶이를 뺏어 먹었다고? 귀에 뺏어 귀는 여기 있잖아 이거 먹을거야? 왜? 아니 떡볶이를 뺏어 먹었다고 떡볶이를 뺏어 먹었다고? 응 말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웃기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맛있어 뭐야? 뭐가 이렇게 무서워? 다 묻었어 너 노후터 갔다왔냐? 아니 내가 순대를 뺏어 먹었어 뭐? 이번에 순대를 뺏어 먹었다고? 순대를 뺏어 먹었다고? 아니 무슨 말하는거야? 아니 내 순대를 뺏어 먹었다고? 누가 너 헛것 본거 아니야? 아니야 잘못 찾았다고? 아니야 잘 봐봐 딴짓 하지말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모는 맛이 없어 아니 맛있어요 이모는 맛있어 왜 안 먹어? 맛있어 여보세요? 응 내가 내일 전화할게 응 응 내가 내일 전화할게 내일 전화할게 응 알았어 왜 나를 모가지를 잡고? 먹었어 뭘 먹어? 먹었다니까? 네가 다쳐먹고 미안하니까 거짓말을 하네 아니야 진짜라고 나 하지마 가자 죄송한데 혹시 떡볶이를 드셨나요? 아니 안드셨죠? 안먹었다니까 얘가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안먹었어요 제가 그런게 아니라 네가 그러지 않았어? 네가 먹었다고 했잖아 아니 뭐하냐 나는 그런 소문을 못들었는데 네가 그 소문을 듣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얘기한거잖아 나는 전달한 사람이야 나는 편지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진짜 근데 뭐 먹었어? 나만 한 대 맞을 뻔 했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아우처음 맞으면 책임질거야? 최선은 전지 2주야 너 어금니 빠지면 네가 물어줄거야? 200만원이야 제목을 먹으라고 내가 싸움 못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모 혹시 물좀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르차가 감사합니다 왜? 졌어 누구한테 졌어? 너 싸움 잘하잖아 아니 졌다고 젖? 젖? 아니 떡볶이를 주셨다니깐 떡볶이를 줬다고? 응 좋은 분이신거? 응 군무원 전용 임대 월세 주택 월 420만원 써있네 너 왜 쪼냐? 왜 쪼냐고 나 지금 신문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몰라서 떡볶이잖아 신문보고 있는거야 요즘 세상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 99년도 세상을 보고 있냐? 오빠 그냥 가자 내가 떡볶이 남았는데 이거 아닌거 같아 그냥 가자 진짜 먹었어? 응 떡볶이도 주고만 했어? 응 나와봐 떡볶이 봐 아저씨 죄송한데 나보라고 가만있어 아저씨가 지금 여경농 떡볶이 먹었어? 안 먹었다고 네? 안 먹었다고 했잖아 너무 무거워 안 먹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아니 얘가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저 아니에요 안 먹었다고 아니 네가 먹었다고 했잖아 왜 먹었다고 저 아니에요 안 먹었다고 했잖아 네 안 먹었다고 죄송해요 저 진짜 작은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왜 그러겠어 죄송해요 오빠가 좀 이상한가봐요 죄송합니다 미친건 뭐해 진짜 그냥 가져가 아니 먹어야 가지 너 이거 안 먹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 먹어 내가 다 먹을게 다 먹을거야? 응 좋겠는데 왜 그러냐 똥마려? 빨리 왔다 하라 저희도 떡볶이 저희도 떡볶이인데 저희도 떡볶이 저희도 떡볶이 저희도 떡볶이 저희도 떡볶이 저희도 떡볶이 저희도 떡볶이 이모 여기 얼마에요? 여기 거까지 거기까지 다 해요? 9,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가 아주 그냥 배 때리는 아주 그냥 엄청 장난아니야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결제 다 해줬어 누가? 여기 있던분 떡볶이 뺏어드셨던 분 뭔 계산을 해줘? 우리 거까지 다 계산하고 갔어 진짜로? 응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잠깐만 너 지갑 없어진 거 아니야? 잠깐만 핸드폰이랑 있는데? 있어? 응 왜 계산을 해줬지? 오빠 역시 내 미모가 공짜를 부르는 것 같아 공짜를 부른다고? 맘에 들어서 그런건가? 그치 그럼 번호를 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부끄러우니까 계산만 하고 나가신 거지 괜찮은데 제가 옆에 거 계산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취소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죄송한데 아까 떡볶이도 드셨으면서 왜 취소를 해? 내가 계산을 왜 해? 네? 네가 계산을 왜 해? 네가 계산을 왜 해? 아니 아까 드셔 카드 주세요 카드 주세요 네 가자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오케이 먹고 와 먹고 오고 생일잔치 축하해 야 막상현 야 막상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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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ically